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을 낸 스노우폭스북스에서 출간한 1.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자를 간략히 살펴보면요. 지은이 호시바 유미코는 연간 800억 규모의 중견 비즈니스 출판사 중 하나인 디스커버 21위 대표를 역임했다고 하고요. 직접 편집 판매 누계 천만부 이상 30년간 2천권 이상 도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목차를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커리어 설계, 3장 취미를 일로 만들자, 4장 꿈을 이룬다, 5장 롤모델, 6장 워크라이프 밸런스, 워라벨이라고 하죠. 8장 리더십 등 흥미로운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요. 일에 관한 조언 중 일반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과연 그것이 옳은지를 살펴보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주로 재테크와 자기개발 서적을 리뷰하면서 주로 다루었던 내용이 직장을 다니는 것은 노예생활과 같다. 그래서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자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편이고 그리고 언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취미를 일로 만들자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3장에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3장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3장을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 편안하게 끝까지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3장 취미를 일로 만들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 억지로 좋아하는 척하지 않아도 된다. 취미를 직업으로 삼으라는 제안도 많은 젊은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말이다. 1. 취미와 특기가 별개인 사람. 2.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에 속하는 젊은이들이다. 둘 중 1. 취미와 특기가 별개인 사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자. 우리 회사는 출판사라서 편집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지원한다. 작년 출판계 상황을 보면 20년 전에 비해 모집 인원이 훨씬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원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알다시피 출판사는 중소기업이므로 그리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지원자 대부분이 낙방한다. 입사해도 소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편집부로 보내주지 않는다. 결국 취미를 직업으로 삼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어쨌든 글쓰기가 특기가 아닌 사람이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편집자는 될 수 없다. 오히려 좋아하는 일을 찾지 말고 잘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편이 유리하지 않을까? 적어도 내 생각은 그렇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추궁당하고 취미를 직업으로 삼으라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취미를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실 취미와 특기가 일치하는 행운하는 글이 많지 않다. 특히 정말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처럼 즐겁게 일하다가도 그게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입니까?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의심이 피어올라 안되는 걸까 싶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의 정말은 정말 무시해도 되는 말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보기에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못한 사람보다 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듯하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말을 들으면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너는 왜 없느냐고 야단 맞는 듯한 기분이 된다. 하지만 과연 주변 사람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사실 젊을 때 특히 학생일 때는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정상이다. 주변 사람들 역시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없다고 말하기 못해 적당한 것을 골라 대답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젊은 자녀 세대에게 꿈을 가져라 라고 무책임하게 협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간절히 하고 싶은 일, 직업으로 삼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행운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별다른 재능이 없거나 잘하지 못해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무명 연기자나 가수, 배고픈 화가, 자칭 작가로 평생을 산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실제로 학력이 어마어마한 내 친구나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꽤 있다. 그러나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꿈, 좋아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있는 척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것을 기억하자. 눈앞의 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일단 집중한다. 그러는 과정 속에 좋아하는 능력의 비결이 숨어 있다. 거기에 좋아하는 일을 찾는 실마리, 꿈을 찾는 실마리가 분명 숨어 있다. 만에 하나 찾지 못해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자. 한 번 더 강조한다. 특별히 좋아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있는 척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미국에서 출간된 자기개발 서적들을 보면 대부분이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꿈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관련된 직업을 찾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젊었을 때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렇고 정말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일까? 정말 내가 어떤 분야를 하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했는데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일은 책 읽고 그 다음에 영화 보고 그런 거였는데 요새 하는 유튜브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도 힘들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도 찾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는 방법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는 편이 빠르다. 좋아하는 것도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사랑이든 분노든 그럴만한 대상이 있어서 생겨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랑,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은 처음부터 그 사람 안에 존재하며 출구를 찾다가 때마침 자극이 들어오면 겉으로 분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능력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해준 행운에 감사할 일이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심한 분노를 샀다 해도 그 사람의 분노 스위치를 누르게 만든 불운을 한탄하고 넘어가면 된다. 어쩌다 보니 서두가 길어졌지만 예초에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좋아할 수 있는 열정과 관심이 없다면 눈앞에 누가 나타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감정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행히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연습으로 얼마든지 되살질 수 있다. 연습의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을 비우고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다. 명성과 똑같은 원리다. 이런 일을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혹은 이 일이 나한테 맞을까라는 의심은 일단 접어두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자. 자신의 일을 계속하자. 지금의 일만 생각하면서 일단 해보는 것이다. 서툴러도 좋으니 계속하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일에 애착이 생길 것이다. 좋아하는 능력을 되살리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앞서 마음을 비우라고 했던 것과 모순되는 듯하지만 의심하는 것과 의미를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일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유명한 벽돌공 이야기를 재구성해 소개하겠다. 인부들이 벽돌을 날라서 쌓고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 중 한 명에게 물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벽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아주 지루한 일이죠. 그래서 다른 인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지금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무슨 일이든 목표와 비전이 중요하다라며 이야기를 끝내버려도 되겠지만 역시나 세 번째 인부를 등장시켜야겠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지금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한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션이 중요하다. 같은 일을 해도 일상적인 작업으로 받아들여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표를 파악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도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다. 이 세 사람을 메슬로의 자기실현 피라미드에 대입해보면 돈 때문에 일했던 첫 번째 인부는 생존의 욕구, 두 번째 인부는 자기 실현의 욕구, 세 번째 인부는 메슬로가 만년에 깨달았다는 자기 초월의 욕구에 해당할 것이다. 어쨌든 셋 중 누가 자신의 일을 가장 좋아하는지는 굳이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내 경험에 비춰보면 모든 팀장이 부서 전체를 보살피며 팀원들에게 각자 맡은 일의 가치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때로는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는 스스로 궁리해야 한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큰 일로 만들어 볼까라고 말이다. 그러면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당신은 어쩌면 상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긴 활약을 펼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지도 모른다. 이것이 일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이고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방법이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이디어를 만드는 공식, 창의력의 열쇠는 무엇인가, 지금의 일을 좋아하자라는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여기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다. 뜻밖일지 모르지만 아이디어 또는 문제의 해결책은 지식과 정보 등 다양한 재료의 의외의 조합에서 나온다. 의외의 조합을 만들고 싶다면 일단은 재료 확보를 위한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지식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의외로 아이디어 발굴을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어떻게 해야 의외의 조합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 창의력을 면마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회인의 최대의 과제이자 내가 개인으로서나 경영자로서나 사실상 편집 책임자로서 안고 있는 과제다. 그래서 잘난 척할 처지는 못되지만 그래도 가끔 강연 의뢰가 들어올 때를 대비하여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E는 MC의 제곱. 그렇다. 이것은 위대한 아인슈타인이 공식을 응용한 아이디어 발굴 공식이다. E는 에너지, 효과, 엔진 등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리고 C의 제곱은 다음과 같아. 컬렉트와 커넥트. 다시 말해 소재를 모으고 연결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재료의 의외의 조합이라는 아이디어 발굴법의 정석을 표현하고 있다. 재료는 다양하게 많이 모을수록 좋다. 그러니 많이 저축해두자. 재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의식적으로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러려면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도 즉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사람은 일단 책을 읽도록 하자.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등 각 분야의 저명한 책을 전부 읽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외의 의학 등 응용과학과 역사에 관한 책도 있다. 총 500권을 읽으라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50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초예술에 관한 책을 읽자. 그런 다음 영화, 음악, 만화 대표작을 읽으면 된다. 이것들은 소위 교양서적이다. 열심히 끌어모아 재료를 수집했다 치고 의외의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E는 MC제곱의 M이다. 의외의 조합의 열쇠가 거기에 있다. 나는 M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책임감을 넣고 싶다. 책임자가 되면 전에는 없었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샘솟는 경우가 많다. 24시간 내내 지금의 주권화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제에 대한 해결책,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는 24시간 내내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바꿔 말해 아이디어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은 창의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위에서 해결하겠지. 윗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생각에 남의 일처럼 여기게 되고 주체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그런 식이라면 일이 재미가 없지 않을까?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문제의식,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문제의식을 갖고 그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발휘되고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목적의식이나 문제의식은 과연 무엇을 향한 것일까? 바로 M이다. 이제 M의 정체를 알려주겠다. 바로 미션이다. 미션과 목적은 무엇이 다를까? 내 정의에 따르면 목적에는 돈을 벌겠다. 유명해지겠다와 같이 자신과 자사만을 위하는 목적이 포함되지만 미션은 사명, 즉 자신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다. 사람은 강력한 미션, 위대한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라는 작은 틀을 깨고 이기심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상상하지도 못했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타적 미션이야말로 창의력의 열쇠다. 그 다음에 미션을 찾는 법. 급하게 찾지 않아도 되고 도중에 바꿔도 된다. 지금까지 미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장화하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자신의 미션을 찾을지 생각해보자. 미션을 찾는 단순한 방법이 필요했던 차에 예전에 참석한 행사에서 우연히 만났던 알바 에듀 대표 다케우치 아스카시에게서 그 해답을 찾았다. 그가 전국 초등중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레젠테이션 출장 수업의 커리큘럼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다. 내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과제 곱하기 내가 잘하는 일 그는 먼저 학생들에게 지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한다. 그렇게 도출돼 나온 답이 바로 그 학생이 좋아하는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내가 말했던 미션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라고 말한다면 학생들 대부분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이다. 기껏해야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거나 유튜버가 되고 싶다거나 유명 기업인처럼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할 것이 뻔하다. 그게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사회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자신이 세상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된다. 미션이 강한 것은 그처럼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실감 즉 자기 긍정감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션은 급하게 찾지 않아도 되고 한 번 정했다가 도중에 바꿔도 된다. 대개 학생 때에는 생각해낼 수 있는 사회과제가 한정되기 마련이지만 세상을 배울수록 더욱 구체적인 사회과제를 생각해낼 수 있다. 미션은 그때 찾아도 늦지 않는다. 평범한 2류와 평범한 1류의 커다란 차이 1, 2 문제와 1, 2 문제 그래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일단 축하한다. 이제는 I want to, 나는 원한다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사람은 스스로 좋아해서 시작한 일조차 어느새 I have to, 나는 해야만 한다. 로 바꾸어 버리기 쉽다.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 스포츠 클럽이나 피아노 학원에 비싼 수업료를 내놓고도 막상 휴일이 되면 가기가 싫어져서 가야만 한다며 자신을 재촉해야 한다.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처음에는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성취된 기쁨에 어쩔 줄을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것마저 해야 하는 일도 변해버렸다. 평범한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원투를 해부투로 바꿔 버린다. 하지만 원투를 유지하는 사람은 인류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매번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한다. 언제나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선택해야 한다. 원투는 자신의 책임 하에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하는 일을 의미한다. 반면 해부투라는 말에는 억지로 하는 듯한 피해자 의식이 느껴진다. 즉 책임을 자신의 외부로 돌리는 느낌이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남탓, 환경탓을 하기 쉽다. 즉 우리가 원투를 해부투로 금세 바꿔 버리는 것은 실패했을 때에도 자신을 부정하거나 의기소침해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그런 태도와 생각을 위험해피 수산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사는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착실히 수행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말은 아니다. 그 역시 동의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이다. 원투를 해부투로 바꿔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도 원투로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원투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그나마 평범한 인류라 할 수 있다. 진짜 인류는 해부투를 원투로 바꾼다.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바꾸는 것이다. 즉 진짜 인류는 지금 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일로 만든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할까? 주로 평범한 인류였다가 가끔 평범한 인류가 되기도 하고 가끔은 진짜 인류가 되기도 하는 사람인 듯하다. 저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장 취미를 1로 만들자를 살펴봤고요. 나머지 장에서 제가 좋은 문장이 있어서 한번 또 소개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원하는 곳까지 일직선으로 닿는 경우는 없다. 대개는 멀리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인생 아닐까? 지금은 쓸데없이 보이는 만남이 나중에 훌륭한 인연이 되고 지금은 쓸데없어 보이는 공부가 나중에 도움이 된다. 저축해 둔다고 생각하자. 인생에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인생의 목적은 죽음이 되었을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사는 것 그 자체다. 인생길은 출생에서 출발해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니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게 어떨까? 그리고 어차피 살 거라면 즐겁게 사는 게 낫다. 편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다. 즐거운 것과 편한 것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이랑 좀 같아가지고 이 문장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우리가 되게 막 돈을 벌자, 그 다음에 성공하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 하루하루 사는 게 모여서 인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좀 즐겁게 살고 보람되게 사는 게 결국에는 좋은 인생을 사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돼서 이 문장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리뷰를 마쳤는데요. 이 책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봤던 분이라면 읽어봐도 좋을 듯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